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조회 좀 해보자. 지금 얘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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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못나게 나왔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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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오랜만에 생홀로 V LIVE 하고 있나? 부끄러워요. 어떡하지? 너무 부끄러운데? 네, 나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전해방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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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는... 힘들다. 힘들다. 못하겠어요, 저는. 네. 못할 것 같아요. 네.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밝은데? 왜 이렇게 밝지? 아닌가? 어쩔 수 없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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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래, 오늘 이렇게 할게요. 왜, 왜, 왜? 오늘따라 유독 더 약간 부끄러운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런가 봐. 오랜만인 느낌. 안녕. 아닌가? 왜 이렇게 밝지?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아니야. 오래 했다. 아무튼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이의 방에 오신 분 환영합니다. 오늘 찬이의 방은 말이죠. 에피소드 134. 134회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진짜 좀 전에 밥 먹고 와가지고 지금 소화 중이어서 혹시나 저도 모르게 이게 뭔가 나오면 앞서 미리 죄송합니다. 근데 안 그럴 건데 안 그럴 건데 혹시나 해서 아무튼 오늘 저랑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봅시다. 일단 오늘은 사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같이 이제 할 것들을 최대한 다 하고 짧아도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렵네요. 정말 네. 아니 진짜 저 그 태닝했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피부가 어두워졌는데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완전 하얀 피부가 응 완전 제대로 돌아왔어 보이지도 않다 보이지도 않다 아니네 보이네 네 아무튼 네 아 Hello everyone. Welcome to Chinese room. I'm a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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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ettled because I had a really busy day today and I only just ate 5분동안 그냥 왔어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전화할 수 없는 시간을 전화할 수 없는 시간을 이제는 너무 많은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할 수 없는 시간을 할 수 없는 시간을 할 수 없는 시간을 할 수 없는 시간을 아무튼 오늘 반갑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오늘은 그 그때 이제 그 뭐냐 근데 영상통화 팬사일 통해서 그 이제 또 곡 추천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아직 사실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못 들었던 곡들 오늘 들을 예정이고 그리고 또 제가 추천하고 싶어 하고 싶은 노래들과 그리고 또 이것저것 영상들 같이 보면서 어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아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뮤직 세션을 예 그리고 저 Ya judiciary Block relational Sus'm that were recommended by you guys but um we actually didn't get to go through all of them so um today we are going to go listen to the songs that I-I couldn't play so we'll be doing that uh let's do some songs that I recommend and uh what else we are going to watch a few videos and we'll have a great time so so yeah let's go straight into it 나 오늘 못해 차이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부끄럽단 말이죠 왜 이러지? 역시 귀가 없으니까 안 달리잖아 너 바보야? 아니야 용기네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바로 합시다 발음이 좋다고요? 영어 발음 맞아요 내 한국말 발음이 좋겠어? 안 좋지 아직 한참 멀었어 열심히 해야지 사나 누나가 저보다 더 잘해요 그건 확실해 확실히 알 수 있어? 사나 누나가 저보다 한국말 훨씬 잘해요 아무튼 넘어가 볼게요 뭐 하려고 했지? 그래요 그러면 시작으로 먼저 이제 좀 넘어 같이 보고 넘어가야 할 영상들부터 같이 한 번 보고 넘어 갑시다 맞아 이것저것 다 많아가지고 뭐부터 볼까나? 뭐부터 볼까나? 스트레이키즈 유튜브 채널 어 되게 많은데? 아 그치 이건 봤고 이걸 아직 못 봤구나 그래 이것부터 가자 오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첫 번째 영상 같이 한 번 봐보겠습니다 Let's go Go winterforce 역시 티저는 티저 티저가 엄청 짧고 자꾸 보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죠 네 쉐이키즈의 윈터폴즈 뮤직비디오 첫 번째 티저 같이 한번 봤습니다 또 이것도 있죠 네 스피커가 소리가 크네 다음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너무 노래 부를 뻔했네? 귀여워 스피커가 켜고 이제 한번 노래 부를 뻔했네요 지금 팬들이랑 같이 오신ے 스피커가 켜고 Record those Woah 모든 걸 다 내려놔 Stay for Christmas It's cold inside 내 깨로 와 24 25 Just stay with me 특별한 이 시간 너랑은 언제나 December 25 You're my carol, carol 소중한 이 시간 너랑은 언제나 24 25 Just stay with me 오우 오우 Thank you Thank you 두 번째 영상 스트레이 키즈의 크리스마스 이블 싱글에 수록되어 있는 24-25 노래의 언베이의 트랩이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다, 쉽지 않잖아 똑똑똑 관계자의 처리 금지 이렇게 백두어 이게 이게 제가 왜 이러냐 24-25도 볼 빵빵해서 귀여워 안 돼 맞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그렇게 열심히 그 아침부터 촬영장 바깥에서 진짜 그 건물 한 바퀴 돌면서 뛰면서 어떻게든 붓기 빼려고 네 그 24-25 이제 찍었을 때 근데 그때 한참 장난 아니었어요 이 사랑니 친구가 진짜 장난 아니고 정말 이 정도로 막 튀어나와 있었어요 이 정도로 진짜 막 진짜 막 그래서 보면 제가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최대한 가리려고 그래서 약간 뭐 해야지 이러면서 책도 책 볼 때도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클로스업 할 때는 혹시나 티 날까 봐 여기 피부를 이렇게 땡겼거든요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티 안 어울려 티 안 나려고 그리고 그리고 목도리도 진짜 목도리도 완전 완전 이렇게 감쌌잖아요 완전 이렇게 어떻게든 티 안 나려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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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랬어요 왜 왜 그랬어 저는 많이 안 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치과 말대로는 여기 왼쪽 쪽이 여기 그 신경이 엄청 이제 사랑니가 신경이 엄청 가까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엄청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을 줄 몰랐었어요 진짜 역시 영상에서는 그렇죠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최선은 다했구나 수고했어 맞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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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진짜 진짜 막 땀 흘리면서 땀 흘릴 정도로 진짜 진짜 열심히 그랬던 것 같지 어쨌든 근데 그나마 이거는 되게 잘 나왔었어요 이렇게 한 거 왜냐면 이렇게 부은 거를 이 살을 최대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건 그거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24, 25은 못 보겠다 못 볼 것 같아 그건 다음 티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티저구나 맞아요 이번 싱글이 더블 타이틀이다 보니까 저도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 야 여기 자기야 기다려봐 이거 캡처해야 돼 이거 이거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단한 걸 보여줘야 돼 사 이거지 이거지 그치 이거야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내가 원했던 이거 어때요 여러분 리노야 미안하다 근데 너무 귀여워서 어떡하냐 처음부터 이러는데 어떡해 너무 잘 보이잖아 저는 이거를 저장해놓겠습니다 아니면 네 프사로 해놓겠습니다 괜찮아잖아 볼 빵빵 것도 귀여워 아니에요 표정 실감 나네 단톡방 단톡방 너무 귀엽죠? 리노 쿠키에 의해서 맞아요 맞아요 리노가 이런 이런 거 너무 잘해서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무튼 네 근데 다음 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떻게 진짜 넌 넌 넌 진짜 대단한 아이구나 가볼게요 아니 너무 짧은데? 너무 짧은데? 너무 짧은데? 어떡해 살충살충 다시 발굴을 위로 하니 브라우니 먹는 거 이렇게 웃기냐 방금 본 영상은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곧 나올 시즌송 크리스마스 이블의 뮤직비디오 티저였습니다 두 번째 티저였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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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영상 한번 같이 해볼게요 또 또 나만 또 나만 또 나만 또 나만 이래 그치 역시 또 나만 나만 이래 맞아 나만 느린 거야 오케이 눈을 찍은다 저펄이 눈을 찍는다 참. 따뜻한 수, 지금 어떻게 yard 수, 지 수, 어디 알 서비 수, 어디 어디 인정 아 이 노래 좋은데 아직 끝이 안 나 그치구나 방금 본 영상은 스트레이 키즈의 이제 다른 타이틀 곡이죠 윈터 폴즈의 뮤직비디오 두 번째 티저 봤습니다 이때는 붓기가 아예 없었어요 억울해 억울하다 억울해 정말 이때는 완전 가라앉힌 상태에서 촬영했던 그래서 정말 나쁘지 않게 나왔죠 약간 흑역사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아무튼 네 방금 이것저것 영상들 다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우후 시즌송대 찬이 사랑니랑 같이 하네 맞네요 저랑 같이 하네요 너무 좋다 일단 저희 그 뭐냐 몰라야지 네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그 노래들부터 들으면서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바로 해볼까나 오 예스 자 그러면 오늘 찬이 연방의 첫 번째 노래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 준 노래죠 바로바로 가보겠습니다 레츠고 한글자막 by 정국 한글자막 by 박진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시멜로우의 알로우 이었습니다. 옛날에도 촬영방에서 이 노래 틀은 기억이 있는데요. 이 노래 진짜 너무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완전 그냥 뭐라고 설명해야지? 약간 악기 하나하나의 질감이 엄청 묵직하고 엄청 좋다고 해야 되나? 네, 모르겠어요. 그냥 엄청 좋아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저도 제가 추천받은 입장이지만 노래가 너무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마시멜로우의 알로우 이었습니다. 좋아요. 역시 아는 사람도 많구나. 잘 뽑혔어. 맞아요. 응원이 잘 뽑혔어. 강아지 맨투맨 귀엽다.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제가 따로 받은 거거든요. 아마 우리 스테이는 알 거예요. 이 문지 맞아요? 예스. 강아지 너무 귀여워. 헬로우 우리 민진이 형이 줘가지고 열심히 입고 있습니다. 뒤에 뭐 없었구나? 맞네. 짠! 짱 이쁘죠? 부럽죠? 제 거예요. 예스. 다음 노래로 더 막아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다음 노래는 자, 한번 찾아보자.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여기 있다. 자자 오케이 다음 노래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쎄랑 이것저것 얘기하고 싶어서 안녕 스포일러, please 스포일러 스포일러 모든 게 다 나오고 시작 벌써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음흠 스포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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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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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a lot of good recommendations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 I'm pretty good 음 음 음 음 kinda woke up kinda early 음 음 yeah I just been busy very busy very busy very busy mm-hmm hmm hmm you made a grammar error on bubble yeah yeah um well you guys know that I don't like making grammatical errors in my um in whatever language that I try to speak because you know just I don't know it's like it's like a pet peeve that I have so um yeah um that's why if I if I make like an English mistake and I'm pretty sure you guys know about it too but um if I make a mistake that's why I try to you know like fix it up by another text saying oh I messed this up sorry misspelled this and that yeah but other than that um if if it's weird for no reason and um but what more to talk about yeah yeah so um yeah I don't like grammatical errors mm-hmm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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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usually um try to fix it as much as I can when I um yeah text to you guys text with you guys on bubble mm-hmm unless it's on purpose yeah then there's a reason for that how did you learn English um how did I learn English um I learned English uh by going to school in Australia and um yeah yeah my English wasn't the greatest but I think it got better as I was as I grew up but yeah which title track is your favorite um well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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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I like all of them actually all the songs are nice Northern comics all the songs are 좋아 though oh 네 everything's better than it is tumor what's that oh? ah what's that? c constrained 잠시나요? 제가 열심히 해봤어요 최대한 자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잠은... 저는 약간 잠이라는 친구랑 좀 사이가 먼 것 같아요 아무리 친해지려고 해도 그 친구가 저를 항상 그냥 밀당보다는 그냥 계속 미는 그냥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요즘 다 악몽 꿔? 그때밖에 없었어요 진짜 웃기게, 그때밖에 없었어요 그때밖에 없었고 근데 가끔씩 뭔가 그... 약간 좀... 해봐야지 뭐 있어요? 그냥 가끔씩 뭔가 좀 기운이 이상할 때는 있는데 그거 빼고는 다 좋아요 머리카락을 보니? 머리카락을 보니? 머리카락은 똑같아 메이크업이 더 밝아 그래, 너무 많이 씻고 근데 그래 잠깐만, 나 실제로 DJ 마시밀를 본 적 있어 그래요? 어디서요? 행사? 공연? 저 보고 싶다 신기할 것 같아 나 그렇게 생각하네 무센ire How's your wrist? Not good 저는... I need the... I need the... I need the... What was it called? I need a... I need a cast I mean, it's not a cast, but like something to... support it, yeah wrist support 뭐지? 이 트레이? 오늘은... 오늘 뭐 먹었지? 오늘... 오늘 아침이 아니지 점심밥으로 이제 밥이랑 닭간살 먹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진짜 5분 만에 먹었던 밥은 유키 비빔밥 먹었어요 유키 비빔밥 제안아, 잘 먹었어? 네,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왼쪽 브라이스 그런 거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넘어갈게요 오늘도 머리 뽀글뽀글해? 잠시만요 확인해보고 갈게요 이게 또 갑자기 이렇게 공개하면 너무 당황할 수도 있어서 혹시 몰라 확인해봐야 되는데 엉망인데요? 못 보여주겠는데? 잠깐만 뭐야? 잠깐 나왔네? 엉망이에요 이게 머리가 아무리 뭐 하고 싶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보여주는 걸로 예스 리노한테 라자나 해달라고 했어? 해달라기보다 뭔가 이제 리노도 요리 이것저것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라자나가 생각나서 라자나 해보는 거 어때? 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 사실 라자나 엄청 좋아하거든요 맛있긴 하지 엄청 맛있어 잠깐 보였는데 귀여워 안 돼! 왜 봤어? 내 이 노래 나온다 마사이 형 다음 주에 자격증 시험 분들 응원해줘 자격증 자격증 음 딱히 어렵지 네 파이팅 하시고요 제가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지 그럼 응원한 김 바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노래는 이제 또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준 노래인데요 바로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네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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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오클럭의 리슨이었습니다. 노래들이 너무 좋아요. 노래 좋아서 추천받은 입장에서도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노래는 바로 같은 분들의 노래인데 스테이가 추천해줘서 바로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하러 가볼까요? 스테이가 추천해준 세 번째 노래. 스테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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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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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나는 저는 쉬는 시간에 저는 이것저것 정리하는 날 좀 바쁜데 막 뭐라 해야 하지 예를 들어 음원 모니터나 아니면 피드백 정리하는 거 그런 거를 최대한 여유 있을 때 그때그때 빨리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거 아니면 완전 아무것도 없다 하면 롤터체스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낙인 것 같아요 그나마 제일 낙인 것 같아요 놀터체스 아니면 뭔가 좀 힘들 것 같은 느낌? 놀터체스가 있어서 그나마 하루하루를 좀 약간 생각을 다른 곳에서 고수로 잠깐 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가장 medieg LA사 Bienvenue I'm almost there. I'm almost on my way to Platinum. I don't know if I can get to Diamond, but I've always been to Platinum, so Platinum should be fine. And yeah, that's what I've been doing. Because it helps me, you know, just to get my mind off something else. Because I can't be too focused on, you know, the stuff that I have to do. Because then, you know, I need time to cleanse my mind as well. So I think TFT is doing that for me, so... Yeah, I just love the game. It's just so fun. People say it's boring, but I like it. It's fun. Oh, yes. What else? Sheesh! Okay. Can you call Felix? Felix is probably outside. Felix! I probably can't hear you. It's probably not. I don't think I can hear you. It's okay. I've had a song prepared for you. I did so. I get a song prepared for you to try and eat it. I'm gonna eat it before you eat it. I'm called for the next book. I'm going for one of your most part to the chair. Why do you look so cute today? Probably because I don't have my makeup on Yes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저 오늘 최근에 또 다시 주스에 주스 마시는 거에 좀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저번에 크랜베리 주스랑 구와바 주스 시켜서 오늘 구와바 주스 물통이 다 챙겨서 가져왔습니다 주스 맛있어요 오케이! 그럼 바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슬슬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서 음... 바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렛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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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B. Cool With It! 노래가 좋네요 사실 처음 듣는 노래인 것 같은데 근데 처음 치고는 완전 뭐라 해야지 완전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 그냥 칠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자주 들을 것 같은데 예 저희의 노래는 이 노래는 Cool With It! B.R.B. 제가 첫 번째는 이 노래가 좋네요 좋은 vibe 저는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금주 수수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노래는 말이지 이 노래 빠질 수 없죠 바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노래도 완전 멋있다고 해야 되나? 창의가 추천하는 다음 노래 가볼게요 Let's go 이거 너무 잘해 오 얼음처럼 차갑게 나를 밀어내고 있어 겉미자처럼 안켜버리는 우리 이련이 the end Oh no Can I never let you go, never never 심장에 박힌 너의 기억 파편들이 I love my not-t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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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ll become my trauma It's on my mind You'll become my trauma, trauma, trauma 바꿀 거야, trauma I love so fine 내 운명이 스스로가 다시 쓸 거야 Cause you ain't my trauma Cause you ain't my trauma You ain't my trauma You ain't my trauma You ain't my trauma Inside my mind 너는 지금 아무렇도 아닌 나니까 I don't like this drama Who said that I wanna be us 취업하는 인터미션일 뿐 우린 비었어 걱정하지 마 서로에게서 서로 외빼 내가 지킬 때 그니까 너가 스테이 네, 방금 들은 노래는 SX9의 선배님들의 트라우마였습니다 이번 노래도 완전 확실히 선배님들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르 이번에도 그런 느낌이 든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스, 역시 킹덤스 아무튼 방금 듣는 노래는 SX9 선배님들의 트라우마였습니다 이제 진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왜냐면 마무리를 해야 해서요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슬슬 해야 할 건데 그 전에 뭐 여러분들이랑 좀 더 제가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샌, 춤 좀 춰요 좋아, 좋은 노래야 안돼, 가지 마 안돼요, 가야 해요 미안해요 트라우마 어디가 어디 가요? 이제 슬슬 준비해야죠 여러분들 혹시 또 만나는 만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야죠 찬양아 이거 봤어, 맞아요 이거 아니다, 이거 봐야 되겠다 이거는 또 챙겨봐야지 잠시만요 맞아요, 이거 이거 보고 싶었어요 시간이 되려나? 될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창의 방 마지막 영상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이거 진짜 봐야 돼 이거 진짜 미쳤어,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미쳤다고, 이거 이거 봐야 돼, 이거 진짜 이거 봐봐요 창의 방탄소년단 많이 할 텐데 음악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어떻게 이러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제 슬슬 가야 돼요 어떡하냐 네 방금 본 영상은요 이건 영상으로만 하기도 부족해요 이건 음원으로도 나와야 돼요 이거는 솔직히 진짜 데뷔도 안 했는데 이렇다 이거는 이 친구들 데뷔하면 진짜 대박 나 이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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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돼 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 얘들아 너희 진짜 진짜 멋있다 어떡하냐 네 방금 본 영상은요 우리 JYP & 우리 우리 릴리 동생이랑 그리고 우리 혜은이의 수바버 커버였습니다 원곡은 데스티니 차일드고요 이거 이거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건 이건 진짜 진짜 말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보고 판단해보세요 진짜 네 진짜 전 이거 아마 이따가도 한 번 더 볼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잘하잖아 아무튼 오늘 찬이방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따가도 또 보는데 오늘 좀 짧은 찬이방이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어차피 다음 주도 또 오니까 저는 이만 가볼게요 땡큐 포 컴이 넌 씨이 가이즈 넥슨 비컥 강아지 예스 자 이만 가볼게요 다음 주 봐요 이따도 봐요 씨 가이즈 나 sm fis 지지가 나 날 Insurance 혼날로 보다 비티티티티티티기가